고속도로 옆에 신축 중인 아파트에 김해시가 가장 낮은 소음 기준인 주택법을 적용하면서 사업자들만 이득을 본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같은 김해시지만 훨씬 강한 소음 기준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에서 공사가 한창인 김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5층까지 실외 소음도가 65dB 미만이면 되는 주택법의 소음 기준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사업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소음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아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동주택 건설 허가를 받은 근처의 다른 현장은 아파트 모든 층이 주간 65dB 이하, 야간 55dB 이하가 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 기준대로 소음 방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똑같이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를 짓는 상황이지만 적용한 소음 기준이 다른 겁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은 사업자가 소음 민원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높은 소음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건설업 관계자들은 비용을 아끼면 이익이 되는데 어떤 사업자가 그런 결정을 하겠냐고 반문합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에 지어진 김해의 또 다른 아파트. 고속도로에서 200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도 3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를 짓는 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소음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